먹방을 준비해 먹방을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펭기입니다. 원기입니다. 오랜만에 또 스튜디움으로 촬영하네요. 맞죠 맞죠. 굉장히 좋네요. 저희가 뭐예요? 저희가 청주를 갔다 왔어요. 아 맞죠 맞죠. 그래서 이제 콘텐츠 촬영을 하다가 핫소스 아세요? 핫소스 알죠. 굉장히 또 유명 크리에이터잖아요. 아 그쵸. 핫소스 친구들이 핫소스를 보내줬습니다. 핫소스 핫소스 다시 한번 우리 보내준 선응이랑 형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저희가 한번 핫소스를 먹어보기 위해 바로 뭘 시켰냐면 피자입니다. 아니 피자들 이상 골로가 있어요. 고수 피자. 저도 안 먹어봤어요. 아니 어쩐지 아까도 피자는 시켰다고 했는데 향이 아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형주가 이 핫소스가 나는 이 고수피자에 그렇게 잘 어울린데요. 이... 이... 오오오오오. 그래서 저는 이걸 시킨 거 같아. 나도 원래 고수피자 안 먹어. 나 안 좋아해. 나는 마라탕을 좋아해. 고수는 안 좋아하거든. 아 뭐 같은 게 예리긴하다. 근데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시켜봤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고수를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네네네. 혹시나. 일반 콤브네이션. 피자가 또 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거다. 이게 이렇게 와요. 커가지고. 아 커가지고 한 판 안 들어간구나. 빅스타비자여서. 아 신기하다. 아우 또 피자 전문가님이니까 오늘 할 말 많으시겠다. 아 저 근데 고수향 밖에 안 나요. 근데 고수향 하나도 안 나냐면요. 형이 안 나요? 지금 뭐 풀냄새 나지 않아요? 난 잘 안 나. 나요? 어 여기 엄청 나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. 아 진짜? 난 그럼 내가 못 느끼나 보다 고수향을.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핫소스야. 어 저거 먹던 거 준 거 아니겠지? 원래 보통 여기 잠깐만. 어 그 마개가 있지 않나? 그쵸 마개를 이렇게 딱 해냈는데. 어 이상하다 조금? 에이. 누가 먹었나?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궁금해서 궁금해서. 우리 직원들 중에서. 그쵸 그쵸 그쵸. 한 남신끼가 또 허락 없이. 이거를 저기 넣어놓으면 다 집권 줄 알아. 찾는다. 아 어떤 놈이냐 혹시. 토끼? 어 나 그 와중에 짬기 형 좀 봤어. 여기 콜라. 아니 저는 이제 사이다. 저는 사이다 해줘서. 아 사이다. 어 근데 그게. 피자에 콜라인데. 그쵸. 와 와 와. 하. 하. 323 пор Here Ejust. 고추 먹었다 고추 먹었다. hopefully 아빠 왓츠가 편하네. 건드리지 마. 건들면 큰일 나. 자,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시죠. 고수 피자입니다. 됐죠? 잘 먹겠습니다. 자, 내 동생. 여기 있어. 어, 어떤 걸로 이렇게 챙겨주시지? 고수니까. 아니 아니, 저기요. 네? 이거 그냥 일반 피자잖아요. 고수 피자예요? 보니까 제가 동생이가 작은 거 먹고 형이니까 큰 거 드세요. 아니, 이건 고수 피자 아니에요. 시금치 피자 아니야. 시금치 피자.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딱 기본 맛. 한번 기본 맛만 먹어보고. 어때요? 괜찮아요? 나는 왜 잘 못 느끼지, 고수맛을? 아, 진짜요? 어, 그래요? 나 진짜 거짓말 아니야. 나는 거슴 맛이 안 나, 잘. 나는 지금 요기도 향이 됐어. 진짜? 어. 거침이 온다고, 뭐야. 맛이 안 난다고? 응. 지금 형이 말할 때마다 샴푸 냄새가 나 지금. 진짜? 고수맛은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, 고수맛은. 고수맛은 이거 진짜 좋아가지고, 고수맛은. 고수맛은 이거 그냥 먹어. 그래서 적응됐나 봐요. 나 안 먹었는데도. 근데 너는 이거 진짜 없는 부분이거든요, 고수맛은? 고수맛은 아예 없었거든요? 이 향이 계속 비어있어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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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고수맛은 거 아니야. 아이, 뭘 아니야. 왜 이래? 건강에 좋은 건데, 먹어봐. 또 또 음식 가린다, 또. 악불낭인다, 악불낭인다. 먹어야겠다. 맛은 많이 안 느껴져, 그냥. 이야, 소리 봐, 소리 봐. 건강, 건강. 이야, 건강 있나. 뭐 어떻게 하라고. 뭐, 뭐요? 아니, 일단 다 느껴보세요, 맛을. 아이, 재밌는 맛 진짜, 이씨. 드세요, 드세요, 콜라. 자, 이번엔 핫소스를. 핫소스가 준 핫소스. 뿌려보겠습니다. 오, 근데 이게 되게 진하다, 핫소스가. 그니까요. 이 형, 고수가 문제가 아니었는데. 아, 이거 핫소스인데 이거? 왜? 엄청 매워요. 와. 어? 저 일반 핫소스가 좀 덮고, 이거. 이건 그냥 흘러내리는 건가? 오, 진짜 매콤해. 내가 지금까지 먹던 핫소스가 아니야. 진짜 매콤하지? 근데 오늘 네가 다 싫어하는 거야, 맵고 고수. 아, 맛있네. 핫소스 보다 훨씬 맛있다. 그치? 네. 근데 진짜 훨씬 맛있다. 나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. 고수에, 고수 피자에다가 이 핫소스를 딱 뿌려서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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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근데 고수 피자는 신선하다. 이런 거 진짜. 이건 너무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. 저는 진짜 극부로. 이게 수고, 일반 피자. 아, 일반 피자야? 아, 일반 피자야? 오, 일반 피자. 와우. 콤비네이션. 저는 개인적으로. 하트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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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하게 해서. 아, 설마. 이거를 피사게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. 아, 먹을 줄 안다. 우와... 맛있어. 너무 맛있는데? 그치, 그치, 그치. 원래 피자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 개씩 빡! 해서 드시잖아요. 왜 이렇게 심플하게. 음. 어때? 확실히 맛있지? 확실히 맛있어, 진짜. 이 핫소스가 진짜 느끼하면 되게 잘 자고 주네 피자 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셨을 때 피자의 가장 맛있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나오는 걸까? 아 근데 이게 진짜 기본인데? 치즈 어떤 치즈 쓰나요? 어떤 치즈를 써야 돼요? 아니 죄송한데 그냥 말 걸어놓고 먹으려고 하는 거죠 100% 자연산 치즈 아휴 진짜 두 개씩 먹기도 힘드네 두 개씩 먹으니까 어때요? 어때요? 어디가 힘든다면? 고당이 이렇게 핫소스를 뿌려가지고 아 뭔 소리야 왜요? 아 매워서 아니 이게 뭔가 크로스다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빵이 없냈어요 아 여기 치즈를 넣어서 시켜야지 빵이 나 아 그냥 새우고 싶어봐 어 저 쌩이야 쌩 어우 피자예요 오 오 와봐봐봐봐 핫소스 잘 만드네 진짜 잘 만들었어 뭐지? AM 빵 그 자체에죠 밀가루 그 자체에 그 치즈 크로스 안 치기 좀 해봐 진짜 잘드신다 피자 오늘은 약간 그 눈꼴 한 개도 안 나왔겠네 네 요기시켰어요 자 요렇게 우리 핫 소스 친구들이 보내준 핫 소스를 먹어봤습니다 사실 거의 오늘 피자가 메인이 아니라 요게 메인이었는데 진짜 메인이었어 이게 맛있네요 어 진짜 핫소스를 원래 보통 요런 데서 시키면 뭔가 인공적인 느낌의 핫소스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실제로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보여서 뭔가 즉자가 진짜 맞는 거 같은 느낌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근데 핫소스 표 핫소스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고수 피자 어떠셨어요 고수 피자? 사실은 향이 났어요 응 아 뭐야 이게? 났는데 아 났다고? 예 그렇게 막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저는 진짜요? 예 근데 아까 딱 씹는데 그 향이 펑!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펑 했고 완전 즐길만한 고수 피자는 아닌 거 같다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 좋아하실 거 같은데 호불호가 좀 강한 음식이다 보니까 맞죠 우리 원기님이 불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배고픈 못 먹고 아닌 말고 이런 느낌이었던 거 같습니다 나 배고픈 못 먹을 거 같아 진짜 배고픈 할래? 먹방을 정리해 먹방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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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